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인원사의 이점이지 사랑의 목자여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담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준 천승제 베네딕도 그리고 필시원 의사 자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인원사 3집 많이 기다리시지요. 기대하시고 저희 모두 더욱더 아름다운 소리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사랑의 목자이신 하느님 아버지 이 땅에 당신의 무한하시는 정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파서 우는 이들을 낫게 하시며 흩어져 갈라진 이들을 하나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 가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당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어 제 마음 당신을 닮아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맛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사랑 하느님 세계의 평화를 갈망하며 드리는 인호주사 이 찬양의 사도들의 진실된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능하신 천주 성보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는 모든 이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부님과 연사를 위해 파이팅 하셨죠 없네요 이노주사 파이팅 이노주사 파이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래 성부와 성사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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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